하이브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데뷔 전부터 파리 패션위크에 초청받으며 이름값을 보여주고 있다. 아일릿은 알류넥스트를 통해 선발된 유나, 민주모카, 원니, 이로아 등 5인으로 이뤄진 다국적 그룹이다. 하이브 막내딸이라는 수식어처럼 데뷔하기도 전에 파리 패션위크에 초청받아 예사롭지 않은 글로벌 행보를 예고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아크네 스튜디오 패션쇼에 참석한다. 아크네 스튜디오는 스토콜룸 기반의 글로벌 하우스 브랜드로 창의성이 돋보이는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을 바탕으로 mz세대 사이의 인기를 끌고 있다. 소속사는 틱톡에서 아일릿의 콘텐츠 누적 조회수가 2억 회를 돌파하는 등 서바이벌 출신으로 데뷔 전부터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신인 골그룹 아일릿이 당시 역 프로듀서의 지원 속에 내달 25일 데뷔한다. 아일릿은 녹음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하면서 한층 성장한 것 같다.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데뷔를 실감하게 됐다. 아일릿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데뷔 소감을 전했다. 아일릿은 녹음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하면서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